안녕하세요. 행복한 마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황필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말보다는 어쩌면 중독이란 말이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이란 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중독이란 말을 들었을 때에 보통 좋은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중독이란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야기할 때에 보면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이야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이란 것과 중독이란 것에서 너무 쉽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 중독은 또는 과의존이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스마트폰 언제부터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기가 아이들에게는 보통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요즘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기는 그때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하냐면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어머니들에게 강의를 나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아이들 편하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스마트폰을 지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을 지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커서 습관화되고 그것이 또 마치 자기의 중요한 물품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과외전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관과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 시기에서 스마트폰 사줘라고 말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보통 뭐라고 말하면서 사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게임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보통은 내가 공부할 때 필요하고 내가 뭔가 과제를 제출할 때 필요하니 스마트폰 좀 사줬으면 좋겠어. 또는 엄마, 아빠하고 연결,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연락하기 위해서도 난 필요해.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어머니들도 또는 아버님들도 아이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을 손에 지어주지만 그때부터 아차!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또 그 과외전이란 말로 저희는 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외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진행할 순서는요. 우리 스마트한 세상에 대한 것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습관, 아이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과외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또 자가 점검해보는 시간들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마트한 세상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스마트한 세상 어떠세요?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스마트폰 위에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부터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간 태어나는 시기 여러분 어렸을 때의 시기를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나이가 좀 밝혀질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논에서 뛰어들고 또 친구들과 물에서 뛰어노는 것들이 저의 놀이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함께 어울리고 부딪히면서 때로는 그 생활 속에서 그것이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시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시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어쩌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내 손에 지어주고 난 후에는 내가 함께 활동하고 놀이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 내 손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주어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만큼 변하고 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81년도에 우리가 벽돌폰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장님 폰을 우리가 보통 시작을 했었죠. 그때는 스마트폰 하나 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누구나 가질 수 없었기에 굉장히 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폰들이 점점 2G, 3G, 4G 또는 5G로 점점 발전되어 왔고 이렇게 발전되어 지면서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스마트폰만 아니라 그로 인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도 5G 요금제를 가지고 쓰고 있지만 실제로 LTE하고 크게 차이가 뭐가 있는지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계를 선호하거나 속도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4G와 5G를 사용하는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사회의 발전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5G에서 6G로 가면서 또 더 많은 발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4G, 우리가 LTE라고 말하는 4G보다 지금 현재 5G의 요금률을 쓰리고 있잖아요. 이때 속도 차이가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 차이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5G의 이런 세상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발전되어져 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5G, 속도가 약 20기가 정도의 용량을 쓸 수 있는 그만큼 빠른 용량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발전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웨어러블이나 사물인터넷, 또 가상공간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점점 보편화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직접 눌러서 에어컨이든 무엇이든 리모콘을 눌러서 작동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모든 사물들을 조정할 수 있고 또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지는 시대 또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시대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실내에 와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공간에 이 인터넷 기반이 점점 활성화되어지고 나면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내 컨디션에 따라서 온도를 조정한다든지 세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에서 늘 함께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 속에서만 빠져서 살아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느냐 스마트폰이 되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스마트폰의 주인인지 또는 스마트폰의 내가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점점 발전되어지고 또 점점 발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G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6G 또는 더 빠른 조건들이 이제 발전되어질 거고요.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서 더 밀접하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5G라는 요금제를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거고요. 우리가 아직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스마트폰의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마트폰에 이끌려서 그 스마트폰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냐에 대한 선택은 바로 내 자신부터로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단순하게 아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던져주는 그런 도구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주인공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일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그 순간에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동영상을 틀어주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놀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촉감을 통해서 만질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감각들을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시작일 것입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단순하게 게임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놀이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삶의 주인공을 되기 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